두 번째 키워드, 파월 해임입니다. 지금 파월 해임설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에 크게 분노를 하면서 파월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박사님, 파월 의장 정말로 해임이 될까요? 사실 미국 주가가 지난 주말에 큰 폭으로 떨어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사실은 셧다운보다는 파월 해임, 파월 파멘설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백악관이 파월을 파면기로 하고 백악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급전으로 띄우면서 뉴욕의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이 대목도 과연 파월이 해임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출범을 한 게 1913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지금 105년째가 되고 있죠. 그런데 105년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파면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방준비제도법에 보면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로, 아주 디테일한 이유로 연준 이사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방준비제도이사법의 규정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파월도 의장이 이전에 일단 연준 이사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법에도 구체적으로 명문이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죄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파월이 금리를 올렸다. 그래서 해임시킨다 하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법이 지정하고 있는 해임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소신껏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미국의 연방법원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보여주기식 정치적인 쇼다 이런 거죠. 미국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자신의 미중 전쟁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측면이 훨씬 큰데도 이를 호도하기 위해서 파월 쪽으로 문제를 이입을 시켜서 마치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주가가 떨어진다. 미국 주가의 모든 하락의 모든 원인이 파월 때문이라는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시장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우신 재무장관도 블룸버그가 파월 해임 보도가 나왔을 때 백악관에서는 그런 논의를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래서 서둘러서 파월 해임서를 진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튼 이 파월 해임설도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마이웨의 행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치적인 프로파겐다와 미국의 실제로 돌아가는 진실을 잘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